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배울만큼 배우시고 알만큼 아시는 분이라고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그 쓴소리만으로도 더 설명은 필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장애인 문제에 대해 성역화를 거론하며 할 말은 해야겠다는 어투다. 이 대표는 여의도 속설에 대해 언급했다. 그 속설이란 장애인 문제에 개입하면 손해만 보다는 정치권 루머를 의미하고 있다. 속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 대표의 속셈인 듯이 있다. 장애인 단체의 시위라는 이유로 마침표. 방치하는 거는 정치권의 얄팍한 셈법일 수 있다는 뜻도 있다. 장애인 혐오에 대해 대표는 전혀 거론한 바 없다고 선음 그었다. 그의 특유의 화법이다. 장애인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대의를 말하는 어법으로 민감한 장애인 문제에 논란해서 자신은 빠지는 그의 말솜씨를 지적하는 거다. 그러니까 장애인 문제보다 지하철 통행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로 몰고 간다. 시민들은 소위 전장연 단체가 지하철 통행을 막고 시위를 하는 집단 행동에 불편을 겪는 게 사실이지만 장애인 문제로 보는 것도 맞다. 이 두 개의 사안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다. 김혜지의 원이 미국에서 여러 해 동안 공부하셨던 분이고 배울만큼 배우시고 알만큼 아시는 분이라는 우회적 비판은 그래서 나온 거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는 선진사회 미국의 장애인 제도를 잘 보고 학습했을 거라는 비판 목소리이기도 하다. 김혜지의 원은 전장연 단체가 사과한 일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적인 행보를 한 거라고 당과 동료의 원들 인수위 관계자들과 이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대표는 김혜지의 원이 제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권한은 없다며 김혜원의 사과는 자신의 사과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의 원은 자신도 장애 딸을 둔 입장이지만 이 대표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폄훼조롱이란 표현을 쓰며 그에게 정치에 성숙한 모습을 요구했다. 나경원 전의 원은 전장연의 시위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때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 문제로 발언 강도를 높였다. 이동권 문제는 21년을 기다렸고요. 2005년도에 교통약자법이 제정되고 법에 이동권이라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전장연 관계자의 mbn 인터뷰 발언이다. 한 의원은 여러 부처와 협의 과정에 있다며 전장연의 통행 시위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공당의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볼모라는 표현까지 썼던 관계로 양측의 갈등이 쉽게 봉합될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 박지연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라고 꼭 꼬집어 발언은 하지 않지만 차별받는 장애인에게 뒤집어 씌운 거라고 날선 비판을 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장애인분들에게 같은 정치인 한 사람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며 정면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 대표를 겨냥해 쓴 소리를 냈다. 이준석 대표는 마이동풍이다. 그는 여전히 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앞세워 자신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전장연의 집단 시위에 대해 비효율적 방식 운운하고 있고 시위 중단 행위조차도 목적 달성을 포기했다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그는 그 말미에 다행이고 환영합니다 라고 마무리했다. 여론은 독주하는 이준석 사과할 일 아니라는 이준석 당, 인수위는 거리두기 등 표현을 쓰며 이준석 대표를 향해 쓴 소리를 내고 있다. 한결의 신문은 이준석의 못 말리는 입이라는 논평을 내고 있다. 한 패널은 이 대표가 당대표인지 평론가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한다. 김혜지혜원 말대로 이준석 대표가 배울만큼 배우시고 알만큼 아시는 분인가? 의문이 가는 여론의 향방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상식과 공정의 의미를 이 대표가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구가 안 보이면 스스로 출구를 찾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정치입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오.com